아직 한 발 남았다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옆에 큰일이네. 큰일이에요 지금. 왼쪽으로 가야 돼서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아 거기 안 돼. 거기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. 야야야야야. 야 거기 아니다. 그렇지. 와라 와라. 마리스 좀 채우자. 아니야 또 그렇지. 오케이. 약간 강제집행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런 데는. 지금 상황이. 강제집행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. 여러분들도 좀. 뭐라 이렇게 낚시를 무식하게 하냐는데.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아 또 이 파도. 오케이. 오케이. 생선을 밀어줘서. 아예 그냥. 여기까지. 갖다 져버렸네. 아 힘들게 나온다. 힘들게 나올. 으사. 힘들게 나오네요. 넌 왜 나와있냐. 자 생선하기에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.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